스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스타를 잘 못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스타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본인이 주로 받은 어떤 질문 메일의 내용이다. 나는 일, 05 시절쯤 스타클래프트 브루드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스타를 제대로 플레이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님께서 쓰시는 전략이나 전술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님의 플레이는 정말 환성적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게임에서 건물을 어떤 순서로 지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저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스타의 세계로 빠지고 싶답니다. 대답이 될 만한 개념적인 이론들을 모아 보았다. 1. 당신이 되고 싶은 스타일로 하는 프로게이머를 선정하라. 만약 그 중에도 그럴 만한 대상이 없으면 자신이 스타클래프트 브루드워에서 최고수라고 믿어도 좋다. 2. 좋은 클랜에 들어라. 그리고 좋은 실력을 가진 친구를 만들고 침묵을 다지며 그들과 계속 플레이하라. 3. 스타크에서 자신의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4. 리플레이나 VOD 또는 전략전술이나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 스파크래프트 사이트를 방문하라의 브루드워. 5. YG클랜. 6. PGR21.com 등 5. 레더게임이나 게임하이 고수들이 있는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각종 대회에 너의 실력을 알 수 있도록 참가해라. 6. 초고수들의 리플레이, VOD, 옥저버 등을 하면서 배워라.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7. 주기적으로 자주 플레이하고 자신의 능력과 유닛 사용법을 향상시키도록 해라.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전략 등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라. 고수가 되기 위한 길은 아주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본기이며 아래의 기본적인 10가지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1. 정찰을 주기적으로 주의깊게 하라. 미니넵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베스트 본모기 슬레이어 S-복서의 SCV 정찰. 그는 오버로드를 통해 자신의 움직임이 강파당하는 걸 싫어한다. 만약 그가 오버로드를 보았다면 거의 확실히 그 오버로드를 죽인다. 그리고 지지유의 키의 정찰도 어느정도 그러하다. 최악의 본모기 모든 초보들. 고수는 스킨을 먼저 건설하지만 하수는 터렛을 먼저 건설한다. 2. 일꾼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라. 베스트 본모기 엔티티 그는 SCV를 미친듯이 만든다. 어떨 때는 150 이상이 될지도. 3. 너의 상대보다 많은 확장을 가져라. 베스트 본모기 엔티티 이키드나즈 4. 상대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라. 베스트 본모기 아스마디, 지지팔에스벤, 지아라라랄. 이들은 그들의 봉기지가 거의 날아갈 지경에 이르러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역전승의 마술사들. 5.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고 일반적인 전략 등을 익혀라. 게임을 졌을 때 무엇인가 배우도록 해라. 베스트 본모기 슬레이월스 목서 가린토 CHRH 이들은 전략의 마스터. 가린토는 어떤 테란 전략을 빌려 프로토스에 맞게 바꾼다. 슬레이어 알스 복서의 팩토리 숨기기를 리버 숨기기 등으로 응용하는 것. 최악의 본모기 지아라라랄. 리버를 쓰던 캐리어를 쓰던 항상 같은 전략이다. 그리고 GG의 키. 6. 단축키를 완벽하게 익혀라. 베스트 본모기 GG-99 슬레이어 그의 팩토리나 빌드오더 등을 보라. 항상 모든 것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완전 초보도 익히기 쉽다. 5.3치 그는 물량토스의 대명사로 불리며 그는 모든 게이트웨이에 부대 지정을 한다. 7. 항상 컨트롤을 해라. 유닛을 아껴라. 최고의 본모기 슬라이에스 복서 컨트롤의 달인. 리컬 인투더레인 CHRH 터마린 가린토 그 밖의 한국 게이머들. 최악의 본모기 N2 루키 김동준 너무 공격적이다. 심지엔틴 정우 그는 그의 부대를 조금 조금씩 소모시킨다. 스마프트 몇몇 서양 프로토스 플레이어는 한국의 프로토스 플레이어와 상반된다. 8. 테란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라. 베스트 본모기 슬라이에스 복서 그는 테란이 가진 어드벤티지를 아주 잘 이용하는 테란이고 변화무쌍한 전략을 다양한 맵에서 사용한다. 가린토 전략의 달인. 스마프트 확장 견제의 달인. 최악의 본모기 인투더레인 그는 그의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상 절대 상대의 확장이나 다른 곳을 공격하러 가지 않는다. 더마린 너무 교과서적으로 한다. 9. 동시적인 운용이 중요. 베스트 본모기 스타크래프트 사이드 NC. 옐로우 사오론식 확장 저근류들은 매우 이런 것이 뛰어나고 유닛을 빠르게 모으며 한 번에 몰아친다. 10. 실전 연습을 많이 하면 점점 더 많은 능력을 습득할 것이며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고수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 원문 www.broadwar.com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